약 3개월간 강제로 탈콥을 쉬었던 유양 초기화 전 세기말 이벤트로 장구를 두 줄 더 늘려주는 이벤트가 생겼는데 과연 부상당한 유양은 재월에 성공할 것인가 어? 어? 잠깐만 레이저 사이트 누워있었는데 색작은 어떻게 했냐? 너무 TBL은 따뚱 눈에 잘 보여 아휴 아휴 월잉 조조기다 알니, 나는 안 매일 어 잠깐만 레이저 사이트 레이저 사이트 초록색 그 파란색 바닥에 찍혔어 왜 바닥에 찍히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은 건가 보라색 레이저 사이트 TV에 찍혔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본 건가 저기 있다 죽었나 너였구나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고 했지 어이씨 죽을 뻔했네 이 타르코프를 안 하는 동안 타르코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타르코프는 그냥 존보 게임인 것 같아 굳이 먼저 움직이면 죽는 게임인 것 같아 출구존보는 좀 유리하기는 한데 너무 좀 추하다고 해야 되나 출구존보는 좀 추잡한 것 같고 그나저나 트럭을 가야 되는데 트럭 근처에 사람이 진짜 많네 트럭을 갈 수가 없네 트럭을 갈 수가 없네 누워있었는데 색작은 어떻게 했냐 트럭을 갈 수가 없네 대단하네 눈에 보이나 레이저 사이트 꺼져 있지 이걸 쳐다보네 누웠는데 아니면 아 핑차이로 내가 눕는 걸 봤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 또 뭐야 아 진짜 여기 주변을 몇 명 있는 거야 트럭 다들 하러 갔나 퀘스트를 퀘스트 연지 오래된 거 아니야 저쪽에서 청소를 날리는 뭐가 있지 그냥 트럭 찍히만 하면 되나요 찍었다 딱 사라져나갔거든 여기가 사라져나갔거든 두 명인가 어 이거 레이저 사이트 아니야 아 시곤해 어딨지? 구독상어 칸칸 소이 네 SMG 같아요 장거리에서 위력이 좀 없는 거 보니까 SMG 같아요 사람 진짜 많네 어? 아니네? M4였네? 사업하는 누구 거냐? 내가 죽이 될 건가? 내가 죽인 게 아니네 MP153? 샷건? 누가 죽인 거지? 왜 안죽지? bağ 택트리스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. 한이번에 를 꽂고 있는 messedup. 택트리스로 잔궁을 잡아줘야 한다. 오랫뒤을 꽂힌다. 태트리스를 연기하면 좋겠다. 일단 갑바로 몸을 치고 교체를 하자 액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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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가보네 TBL 오유 확실히 뉴비들 틀 음식 잘 들고 다니네 얘가 내가 죽인거 파밍하고 여기서 있었나봐 존버를 하려는 의도보다 그냥 여기 지나가다가 파밍을 하고 오 이거 뭐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같은 팀인데 죽어서 존버를 하고 있다가 내가 안오고 딴 데서 싸우고 다니니까 그랬거나 니가 다닐 이럴 때 이럴 때 다닐 파밍 파밍 유게이오 필요없을지 않던데 파밍 유게이오 안타윈 안타윈 파밍 유게이오 가득할게 없네 파밍 유게이오 정답 짜리를 가져갈 것도 없네요 파츠는 얘 게 아니에요. 안 까죽이 내 거에요. 얘 거에요 얘 거. 얘 거 파는 거에요. 3레벨 뉴비 쉐입. 존버 할 수도 있지. 내가 말했잖아. 내가 쉬는 동안에 타루코프에 대한 고차를 수술을 해봤는데 얘가 가는 방향, 패치 내용 이런 것들 보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냥 게임이라서 존버를 하라고 만든 게임이에요. 그래서 이 게임은 존버를 하는 게 맞아. 오히려 소리를 다 내면서 F1 눌러가면서 막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도 다잉큐 다니고 소리를 켜면서 이상한 거지. 저런 플레이가 굉장히 정상적인, 상식적인 플레이다. 자, 여러분들 지하철에 들어갈 때 뭐하죠? 요금을 내죠. 요금을 내죠. 버스를 탈 때 뭘 하죠? 띡! 요금을 내죠. 그것과 같은 거에요. 매우 상식적인, 기본적인 물이, 목이 마른다. 물을 마신다. 이거와 같은 행동이야. 근데 목이 마른다고 다른 사람 음료수를 뺏어서 먹진 않잖아. 그게 바로 출구존보인 것 같아요. 염치가 없는 거지.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기보다 좀 염치 없는 행동? 염치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닌 거지.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하나 못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지. 방금 그 뉴비가 하는 행동으로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. 흉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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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8, 폭부. 당황해가지고 막 샀는데 한 대도 안 맞네. 응? 그래서 그냥 458로 걸고 있네.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. 초코우유, 알피캐로16님. 딸기우유, 남유님. 그리고 커피우유님들. 이상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흉부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